방송 본 사람은 알겠지만 지금 500k 이벤트 진행중이거든? 무잔 신화 시크릿 뽑아갖고 라니님이 무잔 얻게 되면은 포탈 연 사람한테 상금 500k 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다들 지금 메어 에픽 레전드 데몬 포탈만 지금 다 하고 있거든? vip 서버에서 다른 포탈은 안하고 다 우리 그것만 하고 있어 500k 면은 진짜 시크릿 2,3개 살 수 있거든 그래서 다들 무잔 포탈만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500k 를 얻게 될까?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vip 서버에서 한명 나오겠지? 그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